아 정말 이렇게 또 1팀 2팀이 지금 그래서 언젠가 한 번 송지호 씨를 위한 아 이게 이름 쓴 게 역시 남상님들 대입을 하십니다 아이고 넓지 않았습니다 금자금 금이에요? 아 금자금 아 진짜 순금이에요 아 나 왜 이런 거 한 번도 못해? 야 우리 왜요? 왜요? 나도 한 번 뭐에 걸어볼까요? 그래요 한 번 걸어보시게 한 번 줘봐요 한 번 걸어보시게 걸어만 보시면 되지 뭐 아 정말 다 줘봐요 지금 조금만 드릴게요 야이거. 오버아파. 빠르다. 빨리 빨리. 야 이게 껌이라뇨. 아주 가지가지 한다고. 이게 껌이라뇨. 어떻게 다녀는 거. 내게 지금 시작노된다. 마음을 달라고 해. 억대에 빚이 있다. 그 집도 제가 처분을 해야만. 부모님께서 지금 어찌됐건 가족이니까 도경환? 도경환? 나보다 어렸어? 안녕하세요 꽃이 될래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혜전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폴딩전문기업 매직스폴딩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보령제약 겔포스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